음악 작은 기회, 기도로 듣는 음악 음악으로 그려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사순 시기 동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다루는 순환곡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도 요한세바산바흐의 마테오 순환곡 계속 이어집니다. 예수님께서 번민에 휩싸인 채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계속해서 잠만 잘 뿐이었습니다. 마침내 유다와 함께 한 무리가 예수를 체포하러 왔고 유다의 입맞춤을 신호로 예수를 결박합니다.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납니다. 이 곡부터 제1부의 마지막 합창 오 인간아 너의 큰 죄에 슬퍼할지어다 바로 이 곡까지 필립 에르베게이의 지위로 복음사가 이안 포스트리지 예수 프란츠 요셉 셸리히 콜레기움 포칼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여러 솔로이스트가 함께 연주합니다. 이 곡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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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